천혜의 섬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도 바다 밑이 사막으로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입니다. 항내 바다 속에 들어가자 회사한 조개류가 널려 있습니다. 성게와 불가사리가 늘어나면서 해조류는 많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독도 일부 해역에도 갯녹음이 진행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포스코 봉사단은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성게와 불가사리 800kg과 페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의 전체 한반 61%가 바다 사막으로 변했고 울릉도 해역도 25% 이상 갯녹음 해상이 퍼졌습니다. 해양 환경이 악화되자 울릉군은 내년까지 북면 현토리에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어초 투하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게 했고 해적생물 구제 사업을 하고 독도 연안의 해저류용 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 부산물인 슬레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38기를 울릉도에 설치하기로 했고 해양과학기술원도 독도 해역의 환경 변화와 해적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